야 이거 진짜 이쁜 것 같아 야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근데 이거 갈아입을 데 없나? 어 저거 탈의실 아니야? 어 그럼 나 저기서 갈아입고 올게 아 가연아 그러면 너 옷 입는 동안 우리 좀 나가서 구경 좀 하고 있을게 아 그래 알았어? 응? 가자 가자 갈아입어야지 형님 여우가 우리가 장사할 건달 브라자입니다 형님 그래 우리 건달들도 합법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이가 인마 맞습니다 형님 장사하러 가자 알겠습니다 아따마 엘레강스 하네 어이 보수 하세요 어이 보수 하세요 어이 보수 하세요 이거 옷 좀 사가지고 가해서 마 야 마 염색 염색 일로 와 마 너 너 일로 와 없어 인마 야 없잖아 인마 야 야 야 야 낭방 야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너 일로 와 너 인마 레모네이드 일로 와 비누방울이에요 비누방울 비누방울 야 야 장난하나 옷 좀 사라고 인마 옷 그 필요한 거 있는데 입었을 때 날씬해 보이는 그런 옷 있어요? 당연히 있지 인마 진짜 있어요? 그래 아이씨가 입어요 야 좋은 말 할 때 옷 사라 진짜 박대리 뿔람 진짜 아니 제가 옷 사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좋은 옷 입고 있는데 야 그러면 옷이 더러워지면 사겠네 그래서 그걸 저한테 뿌리겠다고요? 그러니까 옷이 더러워지면 사겠네 아저씨 저 아저씨 뿌리면 저도 뿌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옷이 더러워지면 사겠네 아 어디 뿌려요 방수예요 방수 야야야 뭐 이만 그럼 벨트라도 사라고 어 벨트 그래 인마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갖고 싶었던 건데 8만원 아저씨 역과하게 3만원이에요 이거 사기꾼 아니야 사기꾼? 장난하나 왜 때려요 왜 때려 걔야 씁니까 야 왜 때려요 야 옷을 사라고 인마 와 고맙 나간 거 같아 지금 내가 봤을 때 야 옷 사라고 인마 방수를 입고 있는데 옷을 왜 사요 그리고 저 돈도 없어요 야 뒤져서 나오면 100원이 한 대다 뒤져서 돈 안 나면 아저씨가 맞을래요? 그래 인마 뒤져서 돈 안 나면 아저씨가 맞을래요? 아 뒤져서 돈 안 나면 100원이 한 대다 어허 뭐 통장 먹어 이거 딱 걸렸어 50만원 통장 이거 먹어 인마 이거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하하하하 아저씨가 맞아요 야 인마 내가 왜 맞는데 돈 없으면 아저씨가 맞는다며 내가 온 채 인마 아저씨가 아까 그랬어요 뭐야 내가 사람들한테 물어볼래 인마 그걸 와보로 보노 인마 야 씨 그런거 인마 알거 아이가 죄송합니다 형님 야 물어봐요 그러면 야 책임지고 좀 마라 케라 알겠습니다 형님 마아 니는 안되겠다 진짜 어? 어? 대강이 한줌 마볼렌이에요 어? 아 네 좋은말에서 니는 안되겠어 한 마볼렛 때리겠다고요? 어 마볼렌 뭐 때려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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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아 볼렛 마 하하하 무슨일이야 하하 하하 이 변체니 띵 띵 띵 아 으아 무슨일이야 That's not a problem 감사합니다.